안녕하세요 여러분 히로익 발벨의 제이미입니다. 이번에는 php 21차로 미드민템 쓰기 스파트를 하는 날입니다. 모두 84%로 훈련했습니다. 이분은 러시아에서 온 제 친구 마디아씨인데 지금은 히피 파겟하고 있습니다. 러시아에서 파월리프팅이 너무 유명합니다. 시간이 있으면 유튜브에서 한번 검색해보세요. 여러분 올해 6월에 파월리프팅 대회에 있어서 지금 대회 준비하고 있습니다. 이 날은 그냥 스쿼트를 하는 날인데 목이 좀 지루하죠. 미안합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마지막 세트 하기 전에 마리아씨가 아모니아를 가지고 왔습니다. 그 냄새를 맡으면 집중력과 힘이 더 세질 것 같습니다. 마지막 세트에서 5개 이상 해야 했는데 7개 해서 다음 주부터 원 렉 맥스 1.5%로 올릴 겁니다. 여러분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아래 성명박스를 보세요. 감사합니다.